목소리 목소리 크게 와 완전 완전 짱해 신났네 역시 발이 시원해 역시 황토를 사람에게 엄청난 좋은거야 나는 좀 닳는 느낌으로 내가 황토를 구하는거야 하하하 신났다 신났어 여기서 물이 물이 같은거 황토를 발이 안빠져 여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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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들어가세요 야 너무 좋다 오 앉아 좋다 괜찮아 야 모두 앉을게 네 물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